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일하는 고위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속기간인 농업기술원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이곳에 소속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해당 간부는 농촌진흥청에서 옮겨온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버젓이 현직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사권을 가진 농촌진흥청은 해당 간부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은 1심 판결까지만 좀 기다려보고 1심에서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오면 그때 직위 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위 해제에 손을 놓은 것도 모자라 징계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징계 요구를 결국 닥쳐서 한 겁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촌진흥청의 과주기식 대응이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